이광섭씨 김재용 낭송 행복을 찾아다녔지만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비우면 된다고 하니 비워보렵니다. 그러나 마음은 왜 그리 공허한지요. 강가의 모래는 답을 알고 있겠지요. 어느새 문학에 변해버린 모래알들의 세상을요. 행복의 냄새는 어느새 강가의 모닥불처럼 피어오르겠지요. 빈틈없는 나의 마음을 바람에 날려봅니다. 바람 타고 멀리 가고 싶습니다. 불어다오. 모래 속에 숨어버린 나의 속살까지 보여다오. 겉과 속이 무엇이 다를까마는 한결같은 속마음. 오늘도 저 푸른 강물은 서럽게 적신 내 마음과 흠뻑 젖어 봅니다. 화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튼트로 한글자막 by 한효정